경상북도는 12일부터 14일까지 청송군 1원에서 제15회 경상북도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의 주관으로 함께한 열정의 30년 미래농업의 선두 경북한농연이라는 슬로건 아래 13일 저녁 7시 청송읍 용전천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회원들의 자긍심 고추는 물론 농산물 가격 하락, 농촌 고령화 등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에 맞는 농업인의 자세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첫날인 12일에는 지방농정토론회가 열렸고 13일에는 개회식과 환영의 밤, 불꽃놀이가 펼쳐졌으며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성공리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4일 영주장애인복지관에서 이철우 도지사, 영주시장, 도의원, 농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은 농촌 고령화와 안전의식 부재로 급증하는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생명중심 및 안전문화 교육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끼임사고, 감김사고, 농기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처음으로 농기계 교육에 문화, 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마당극, 토크, 노래교실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농민들의 큰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 농기계 안전사고는 799건으로 49명이 사망했고 사고의 87%가 농사철에 집중됐으며 사망자 80%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시는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김천시민대종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타종식을 개최해 8.15 광복절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신입 국악단의 대북타고와 독도사랑국민연합 리틀독도단 어린이들의 플랩시몹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8.15 광복절의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70인 시민위원들이 김천시민대종을 70회 타종했으며 김천시의 미래 비전과 시민들의 소망 담은 메시지를 풍선에 써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희망의 풍선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이어 타종식 행사 종료 후에도 각종 단체 및 방학을 맞은 가족 등 시민들이 소망과 기원을 담아 타종할 수 있도록 정오까지 자율타종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김천시는 16일 수도권 대형 유통 매장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김천시 대표 농산물인 명품 김천포도 특별상품 기획전을 열어 대도시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천포도 특별 할인 이벤트와 더불어 포도와 떡으로 빚은 포도 오미찰떡꼬치 시시코너를 운영해 소비자의 눈길과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8월 1일부터 17일간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비롯한 수도권 10개소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수도권 대형 유통 매장 특별상품 기획전의 일환으로 행사 기간 동안 샤인머스켓 포도, 거봉, 캠벨 등 총 6만 2천 상자, 총 8억 2천만 원의 판매 성과가 기대된다고 김천시는 예상했습니다. 제74회 광복절을 맞아 새마을 교통봉사대 김천지대는 광복절 차량 태극기 달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광복을 기리는 고귀한 뜻과 수많은 애국 열사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혼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심을 고추시키기 위한 행사로 새마을 교통봉사대 대원들은 택시 승강장에 정차 죽인 택시의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을 펼쳤으며 지나가는 차량의 태극기도 나눠줬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김충섭 김천시의장과 송원석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새마을 교통봉사대원들과 함께 차량의 태극기를 달아주면서 8.15 광복절에 참된 의미와 정신을 일깨우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상으로 김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